권영철의 Y뉴스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Y뉴스에서 뭘 좀 짚어볼까요? 문무일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무일 총장. 문 총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읊은 한시를 두고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해석까지 나오면서 여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 주제는 한시군요, 한시.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왜 한시를 읊었을까? 왜 시를 읊었을까? 도대체 그 시의 뜻이 뭔가? 어떤 한시예요? 이게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옛 시문들을 골라 쓴 책이 있습니다. 흘받난, 밥 먹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흘받난, 밥 먹기 어렵다. 그 책에 수록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신은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사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 입다는 아낙내는 흐린 날을 바라네. 이렇게 각각 다 요구가 다르잖아요, 희망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고. 나그네는 날이 좀 쨍 했으면 좋겠는데 농부는 비 왔으면 좋겠고. 아니, 문무일 총장이 도대체 이런 시를 왜 읊은 거예요? 청와대 관계자하고 검찰 관계자들에게 두루 확인을 해보니 문 총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여 전에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청문회 당일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요, 이 시가. 청문회에서 엄청 시달리잖아요. 시달리고 저녁 먹고 잠시 쉬는 틈에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장 수역 시 때 얘기할 기회가 주디자 청문회 도중에 이 한 시가 생각났다는 얘기를 꺼냈고 대통령이 관심을 나타내면서 주천난이라는 이 시를 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 든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석을 한 게 사실 언론이 먼저, 언론들이 급하게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게 아니냐. 반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검찰 핵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 총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저렇게 다양한 주장을 하는데 어느 한 주장에 맞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그걸 말할 수도 없고 다양한 주장에 뭐 하나 만족시킬 수 없는데 대통령은 정말 머리 아프겠다. 오히려 대통령은 머리 아프겠다 이 뜻인 거예요? 반기가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저는 하루만 해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매일 각계각청의 다양한 주장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냐. 그런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이 시를 듣고 나서 공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도 고개 끄덕끄덕 했다? 공감을 나타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군요. 그러면 권윤초선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 문무열 총장, 사실은 애매한 개혁에 애매한 태도 보였다라고 지금 계속 의심들 하는데 검찰개혁에 앞장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미 문 총장의 개혁 행보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군요? 취임하자마자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비대해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해서 전면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그 소속 수사관 40명을 이달 말까지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조직 자체를 없애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리빌딩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기존에 건물을 헐고 나대지로 만드는 뒤에 새로 설계도 하고 건물을 짓겠다. 범죄정기획관실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특이할 점이 역대 검찰총장들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해왔던 국회 출석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해 왜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그때도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 대검차장 반부패부장이 불출석 사유세를 내고 끝내 안 나갔습니다. 이거는 나오라고 할 때마다 설례가 없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요구하면 나가겠다. 나가겠다. 이것도 개혁의 의지로 보시는 거군요. 권영철 기자는. 이게 국회의 견제를 통제를 받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 총장이 특수통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 겁니다. 투명한 검찰을 얘기를 했는데 수사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의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수사 방식도 바꾸겠지만 수사 결과 공개하려면 끝까지 지금 용산참사 수사 결과서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언제 일어난 일인데. 이런 걸 앞으로 내면서 검증을 받겠다. 말로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도도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들으면 지금 권영철 선임 비자는 개혁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지난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왔을 때 유보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글쎄 김현정 앵커는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반대하면 안 되고 찬성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 법조인들 많은 의견 들어보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던데요. 개혁의 기본이다. 공수처는 입법 사항입니다. 총장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법은 국회의 몫이죠.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하겠다고 찬성해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추진될 겁니다. 문 총장이 그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본인의 생각이 유보적인 게 아니고 상황이 유보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요? 청문회 과정에서 5개 당에서 청문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디는 찬성하고 어디는 반대하고 어디는 중립이고. 찬성하더라도 입장이 또 다르고. 검찰 내의 의견도 1에서 10가지 심지어 1, 1가지 12가지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합니다. 검찰 내에서도 하자는 사람도 있고 말자는 사람도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문 총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전부터 비공식적이나 사석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왔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도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 문 총장의 청문회에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가는 바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럼 끝나고 나서 얘기 좀 나눴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들 공감을 했겠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나갈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 청문회 현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건 검찰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가서 수장을 해야 될 사람인데 먼저 입장을 발표하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통솔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역으로 이러지 않을까요? 청문회 과정 청와대에 가서 허리 90도로 굽히면서 계획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또. 하수인이냐. 또 눈치 본다. 눈치 본다. 권력이 앞잡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거다. 듣고 보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요. 개혁 의지. 문무일 총장의 의지. 또 우리 검찰 전체의 의지.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 겁니다. 문무일 총장과 관련해서 소개할 일화가 많은데요. 그 중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문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미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시장이요? 네. 1988년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그때 정기성 대법원장 지명을 두고 2차 사법파동이 일어났거든요.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문무일 총장이 앞장을 썼어요. 이게 중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조직에서 이 행동이. 사법연수원은 상명하복은 아니고. 분위기가. 공무원 조직이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편검사 시절. 편검사 시절에도.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겁니다. 누구 때였죠? 그때가? 김태정 검찰총장. 99년. 99년 2월인데. 당시에 검찰총장의 이때 대전법조 비리 직후거든요.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편검사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졌는데 아까 말씀 김현정님께서 얘기한 대로 검사 동일지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복이 생명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대단하죠. 거기서 편검사들이 총장에서 퇴진을 요구한다? 그게 뭐 전례가 없었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그랬고 검찰이 와서도 그랬고. 그때 서명운동에 앞장선 두 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퇴직한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문무일 총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고요. 당시에. 사법연수원생이 편검사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서명운동에 나서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의기를 가진 사람이고요. 또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네. 문무일로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올리니까 오늘 몇몇 동료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추천된 검찰총장 후보 중에 귀가 열려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런 글을 올린 게 있고요. 문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조응찬 의원도 문 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총장은 말이 앞서기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치자 최 님이 혹시 권현철 선임 기자 총장하고 잘 아는 사이세요? 뭐 이러시는데. 법조 출입하면 한 20년 넘게 아는 사이죠. 알기도 하고. 하지만 편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객관적으로 법조계의 평가가 그렇다. 희망적인 얘기 들어서 좋습니다. 좋은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